진봉아, 아빠 오늘도 신인발굴 캐스팅하고 올게 알았지? 나바깐 닿지 왜 이리 났고 왜 이리 났어 딱 써 딱 써 신조회 시작하겠습니다 시금치 뭐해? 이거 시금치 왔다 게리! 게리 어딨어? 너구리! 너구리 알았어? 야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명 다섯 명은 원더걸스로 간다 원더걸스 야, 울랭이 일어나 오늘 안무 연습하는 시간 아니야? 그 시간? 싸우면 대표가 얘기하는데 얘가 좀 맘에 드네 나동수 얘는 바로 캐스팅해야 돼 야, 얘 봐라, 얘 봐라, 얘 봐라 야, 이거 아니, 이거 보통들 아니다, 이거 아니, 볼따구가 빨개해 와, 이 자식 이거 얘 완전 히트다, 히트이야, 진짜 공석이 난 스타 돼볼래? 사장님이랑 범죄도시 5 찍을래, 말래? 진실의 방으로 갈 거야, 말 거야? 넌 바로 스타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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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꾸기를 해 나 지금 꾸꾸기 보고 또 안무가 떠올라는데? 아우, 깜짝이야 왜 그러냐? 처음 봤잖아, 우리 아우, 진짜 이렇게 스타 내고 싶다 너무 많아, 진짜 대한민국이 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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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우, 뭐야, 여기가 sobą 네, 가 가! 너무스럽다, 야 미치토스 descobrir risk타 넌 진짜 사과 아니냐? 레오파도 일로와 넌 무대의상 너무 좋아 바로, 바로 올라가도 되잖아, 무대 무대의 바kiej 바로 올라가도 되잖아. 아, 저, Sometime 대 Empore 바리길리 불하姑 손담비에 의자춤 못추잖아 아까부터 왜 계속 배위를 골랐느냐 야 거기에만 돼 야 거기에만 돼 하지마 손 떼 야 하지마 거기 따뜻하면 안된다 했어 여름인데 거기까지 뜨거워지면 나 거기에 진짜 안돼 하지마 나와놔 이 자식이 스타의 자질을 다 갖췄는데 진짜 나와놔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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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지마 나와 나와 발지 말고 나와 발.. 아 나 진짜 불량천재다 불량천재 이거 아주 불량천재구만 진짜 내가 처음부터 느끼지만은 입장에 있는 곳으로 오는데 검은 옷을 입고 오는게 이게 사랑이지 사랑이야 이거는 악귀 들린거 같아 야 야 야 야 일로와 일로와 야 무슨 걸그룹이 눈꼽이 있냐 아우 떼 떼 떼 떼 안할거야? 연습생은 관리해야 된다고 지금부터 놀러와봐 놀러와봐 빨리 가봐 이 자식이 눈꼽이 이 자식이 뭐야 뮤직뱅 강갈거야? 우리 호랑이야 넌 에버랜드에 있어야 될 애가 여기 왜 있어 이 자식이 딱 부분이야 백두산 호랑이 까진 아니고 한 개양산? 아니 한 손 잡고 해줘야지 무서워가지고 얘는 양옹이 아니라 어흑 얘는 100% 사냥하러 가지 여기 살까구 잡고 있는거야 하이에나 잡으러 가는 거지 하이에나 잡으러 니가 먹는 주루 그 주루가 내 주루 써야 해 니가 타는 그 캣타워 캣타워가 내 꺼져 써야 해 니가 먹는 쌀요 니가 싸는 모래 그 모래가 내 꺼져 써야 해 내 관심도 없어 야 누구야? 누가 아빠 무대에 똥 싼 놈 누구야? 사라진 말고 똥을 싸지 말라 했지 나와나와나와 야발 좀 놔x2 나 무뎌 너 똥을 싸냐 야 형들 제일 앞에 대표님 간다 열심히 연습 열심히 해 야야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진짜 변신하지 않아 진짜 조용 조용 야식들 이씨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찰칵 ㄴㄴㄴㄴㄴㄴㄴㄴ